배영사이드 롤링킥 배영사이드 롤링킥 배영사이드 롤링킥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청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영팔돌리기를 배우기 전에 필요한 배영사이드 롤링킥에 대해서 설명했었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재미있겠네요님께서 출발해서 도착하는 영상을 올려달라고 하셔서 올리게 되었어요. 키판 없이 50m 배영롤링킥을 해보겠습니다. 설명 없이 영상으로 볼게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는 전체적으로 고장 drain 한 şu점입니다. 가방 제공 및 광고는 젊을 SesED 도착하는 사이드롤링 영상 도움 되셨나요? 그럼 이번주도 즐거운 수영하세요 감사합니다